야 얘들아 여기서 물파리 걸리면 죽는 거야. 샤워실이죠? 어떤 팀인가? 여러분 여기서 세차하시면 됩니다. 세차하면 되겠다. 물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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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 달려! 야 물파리! 야 너무 아름다워. 안 내려가. 야 지금 야 그냥 너 다 안 먹어도 돼. 야 심지어 간식집이야 간식집. 이게 뭐야? 아 미쳤다. 이게 뭐야? 물파리! 야 물파리! 물파리다! 민규야! 야 아이템 아이템! 아이템 아이템! 물 물 물 물! 부스터 부스터! 부스터 부스터! 야 우리 팀이야 우리! 야 분신! 야 우리 팀이야 우리! 야 Kilang! 야! 아유! 우유! 아유! 아휴 우리 팀이야 우리! 여기 물 좀 주세요! 택시 드라이버! 세자부활전! 네!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누가 나가실까요? 나갈게! 수고하! 복면감! 복면감 3라운드! 하물치 없는 깊은 너의 빈절이 무서워! 시작! 그렇지 그렇지! 옆에서 피칭 안 돼요! 우리 조회하고 있을게! 옆에서 말하면 안 돼! 형아 너 혹시 웃고 있어? 밤에 이거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성민아 인생에서 홀로! Turn right! 그냥 나가세요! 형이야! 그렇지! 형이 형 다 안 오고 벗어요! 사기 쳐도 돼? 어떻게 사기 치고 하냐? 말 안 해도 사기 치잖아! 형 이 인수 형 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야? 재밌잖아!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 쳐? 해봐 한번 보여줘요! 안 도와줄게! 해봐! 진짜 가만히 있잖아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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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! 1점!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오하하 하하하 우아 드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도깨비 자, 자세 자세 다 뽑아 야, 물 1.5 리터짜리 없냐? 김교산! 아, 물 빠르다 야, 부스터, 부스터! 야, 부스터! 부스터, 나 부스터! 얘들아, 나 부스터! 야, 나 부스터라니까! 야,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부스터 나왔는데 아무도 안 밀어줬어 뭐야, 뭐야, 뭐야? 그래도 난 호시야 그래도 난 간다 야, 같이 와, 참! 1000배! 1000배! 좀 더! 아, 넘어가냐? 야, 참 좋아 아, 이제 그만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자, 자, 다음 손님, 다음 손님 야, 바로 chime 야, 우 apartments 어휴 아, 자, 다음 손님, 다음 손님 부어, 부 advise, 부어 화 torn 기 мон olabilir 구글 네! 굴수야,builtä prayer Axel 무 자, 손님 왔다 después 초파 손님 받을 준비 burnout 부스터, 미안해, 어쩔 수 없단 из 제 las 자, 저만요, 저만요 또 물이야? 아, 바리게이트, 바리게이트! 아, 얘 뭐야? 나, 나 운영자. 마지막! 1등은! 자, 마지막! 3등! 잡았습니다! 이게, 형 이게 벌칙 아니에요? 아니야. 야, 이게 뭐야? 이게 벌칙이야! 맞셔. 지금 이제 몰아주기. 릴레이 개주죠? 자기도 능김탈대하겠습니다. 있고, 간다 뭔요? 바리게이트? 우주 introdu, 우주ody? 얘들 물 빨리 время 워öwo! 괜찮아x2 물, 앙, 물렸어. 보이세요, 여러분. 여기, 물붕aka. 아 물파리가 안 걸리네? 물파리 물파리 와 물파리가 없어 간다! 렛츠고 렛츠고! 왜? 뭐야 왜? 아! 아니 왜 여긴 2개밖에 없을까? 야 이거 너무 빠르다 왜?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거자 안 걸린 거야 그거 아니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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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주아 보도가! 빨리 빨리 야 찾아봐요 찾아봐 물파리야 저 유기해 간호가 할 때 이게 옛날 물파리다 아 진짜 썰어서 없어 없어 간다! 야 이거 진공이 있을 거야 조시 파이어 너네 아유 진짜 아우 미안 봤지요 그만해 김아 평생 가자 우리랑 그만해 형님 평생 갈게 안 돼 이 기관하지 아유 어떡한다? 아유 어떡한다 아유 어떡해 나 야 야 김아 빨리 빨리 멘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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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야 명호 반칙 명호 반칙 명호 반칙다 명호 반칙 1,2,3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3등 에스쿱스 바다다 구석 2등 보식 바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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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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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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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민규씨 저한테 1위 소감 어떠신가요? 저한테는 사실 제 허벅지로 인해서 너무 쉬운 경기들밖에 없어서 2등의 소감도 들어보시죠? 들어보시죠? 제가 마지막 경기 때 부스터만 썼었었더라도 아 지금 부스터는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1등이었는데 3등! 3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없고요 자 3등은 3초 드리겠습니다 저런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에 다 3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스! 저희가 다 한 팀이에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부스터가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즈가 세체를 하게 됐습니다 야 왜 보인다 다 오 글로벌즈다 글로벌즈 야 준아 너도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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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요 아 고잉팬스님